네 제가 카드를 6장을 들고 왔습니다 6장 맞죠 제가 카드를 좀 몇번만 이렇게 섞을게요 이 중에서 원하는 카드 한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이렇게 펼칠테니깐요 원하는 카드 한장을 선택해 주세요 두번째! 네? 너라구요? 두번째! 두번째라구요? 위에서부터요 아래서부터요? 위! 아 위에부터 두번째요? 하나 둘 이 카드 맞나요? 네! 아 좋습니다 아이고 성질이 급하셔요 자 일단 이 카드를 내려놓구요 자 저는요 근데 솔직히 이 카드를 뽑을거라는거 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냐구요? 이렇게요 자 보시면요 전부다 빨간 카드입니다 자 근데 놀랍게도요 이 카드 하나만 짜잔 파란색입니다 하하하하 박수가 없나요?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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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